안녕하세요! 오늘은 Today's videoは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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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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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표정 면을 그릇에 삶아주세요 육수를 잘 잘라주세요 소금 잘 만들고있어요 파이팅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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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 치즈 수박에 대파 스팸 소금 호박 설탕 식용유 설탕 소금 전복 설탕 간식 나의 고추 짭질러 칼칼 치즈를 넣어주세요 슬리티 양파 소금 소금 고춧가루 양념장 설탕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늘 양파 고춧가루 간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케첩 Mic 설탕 후추 쌀식체소 쌀떡 2개 화이팅 그렇게 된장찌개 소금 고기 소금 고기 고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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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